라식이나 라색을 한 사람 렌즈를 6시간 이상 끼는 사람 장시간 모니터나 책을 보는 사람 불면증이 있는 사람 노안이 온 사람 눈이 뻑뻑하고 건조한 사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? 당신은 아이갯백 안대가 필요한 사람! 아이갯백 안대가 뭐야? 아이갯백 안대는 안구건조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안대야 원리는 이 알틴파이브라는 돌 때문인데 이 돌에서 눈 건강에 좋은 음이용과 원적 개선이 마구 나온다는 거지 에이 말로만 하면 안 돼야 효과했다고 하는 거 아뇨? 이 후기들을 봐봐 실제 안구건조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용자들이 매우 만족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진짜 좋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? 봐봐 그냥 안대 안에 알틴파이브를 넣고 쓰고 자면 돼 끝이야? 이렇게만 써도 충분하지만 따뜻한 물에 데워서 온찜질을 해줘도 좋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냉찜질을 해도 좋아 이야 나 가지고 싶은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야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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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